아홉, 열, 오케이, 자 맞춰, 오케이. 까루 죽여버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말해라. 몰랐겠다 까루야. 안녕하세요 까루입니다. 아 지난 겨울 시즌 너무 바빴어요. 제가 핑계는 아니고 겨울 시즌에 건너뛴 다음에 또 탈달 털리러 호랑이 굴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와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와드. 오늘 와드는 제가 해본 거. 하나. 오늘 하는 와드의 이름은 뭐야? 22.2. 22년 2월에 나와서 22.2. 22년도에 하는 두 번째 와드. 그게 오늘 데드리프트하고 버피. 와 근데 오늘 와드 몇 분이에요? 10분. 10분 동안 몇 개를 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올라갔다가 10부터 다시 1까지 떨어지는 거야. 다 하면 크로스 비트 신동 아니야? 그치 신동이지. 거의 월드 클래스 아니야? 그치 넌 월클인 거지. 와우. 그럼 지금 꼭 또 아침이니까 빨리 워밍업을 시켜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워밍업이 끝났으니까 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 재수없어. 친구야 내 옆에서 오늘 와드 같이 하자. NO. 왜? 너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나는 정확하게 봐줘야 돼. 그럼 무대를 더 줄여줘. NO. 70km로 100개를 어떡해요. 오늘 프로그램 다시 알려드릴게요. 데드리프트랑 버피 테스트를 번갈아 가면서 해요. 바벨을 건너뛰어서 또 하고 근데 푸쉬업을 지나는 버피를 해서 또 넘어오고 한 개씩 했어요. 두 개. 데드 두 개, 버피 두 개. 다시 데드 세 개, 버피 세 개 해서 일단 빈 바로 몸 좀 푸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자 준비하고 자 다치면 안 돼요. 파이팅! 출발. 자 첫 번째 한 개. 하나. 오케이 그렇지. 버피하고. 버피 가슴 다 바닥에 다시 다시. 버피 다 가슴 바닥에. 그렇지. 오케이. 하나. 자 이제 두 개. 하나. 둘. 오케이. 가슴 다 바닥에. 오케이. 오우, 잘한다.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10분 길어.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죠. 점프해서 넘어가야지. 자.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내려놓고, 자, 세 개, 하나, 천천히 천천히, 둘, 셋,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아, 아직 시간 많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던지고, 그렇지, 자, 이제 네 개, 천천히 해, 천천히, 시간 많아요, 그렇지, 하나, 넘어갈 때 두 발로, 둘, 셋, 넷, 오케이, 이제 다섯 개째, 호흡하면서, 자, 이제 1분 20초밖에 안 지났어, 천천히 해, 천천히, 길게 해야 돼, 길게, 호흡하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렇지, 자, 다섯 개, 하나, 잘한다, 둘, 셋, 하나, 셋, 넷, 넷, 그렇지, 다섯, 자, 이제 여섯 개, 호흡하고, 그렇지, 호흡하고, 다치지 않게, 여섯 개, 여섯 개, 이걸 누가 만들었어? 자,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여섯 개, 자, 가자, 가자, 끊어서 가도 돼, 여섯 개 한 번에 할 필요 없어, 세 개, 세 개 해도 되고, 네 개, 두 개 해도 돼요,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제 여섯 개, 버픽, 하나, 둘, 둘, 셋, 넷, 두 발로 같이 넘어야 돼, 다섯, 하나 더, 여섯, 오케이, 자, 이제 일곱 개, 호흡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던지고, 그렇지, 자, 이제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 더, 마지막,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여덟 개, 5분 30초 남았어요, 5분 30초, 자, 열 개까지 가보자, 열 개까지, 자, 이제 여덟 개 들어갈게요, 여덟 개, 그렇지, 포갑 잡고, 하나, 둘, 셋, 자세 좋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마지막, 오케이, 던지고, 좋아, 자, 이제 여덟 개, 출발, 잘한다, 그렇지, 천천히, 두 발로 뛰고,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좀만 더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주세요, 피디님, 피디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가까이 담아주세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자, 넘고, 마지막 하나, 여덟 개, 자, 이제 여덟 개, 호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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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세 무너지지 않게, 다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아홉 개 가자, 여덟이 가자,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이제 세 개 남았어요, 세 개, 그렇지, 호흡하고, 세 개, 세 개, 화이팅, 화이팅, 집중, 집중, 오케이, 자, 마지막 두 개, 하나,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버피 아홉 개, 출발, 자, 이제 열 개까지 들어가보자, 열 개까지, 그렇지, 하나, 자, 이제 2분 남았어요, 2분, 2, 잘한다, 그렇지, 넘을 때만, 그렇지, 셋, 넘을 때만 두 발로, 넷, 화이팅, 화이팅, 다 왔어, 으뜸이 화이팅, 다섯, 자, 이제 4개, 잘한다, 잘한다, 이제 90초 남았습니다, 90초, 그렇지, 자, 마지막 두 개, 두 개만 더 하면 돼, 두 개만 더,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자, 열 개만 끝내보자, 이제 1분 20초 남았어요, 넘어가,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열 개, 열 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끝나고 시작, 끝나고, 하나, 어우 좋아, 30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5초, 여덟, 10초, 아홉, 아홉, 열, 오케이, 자, 4초, 오케이, 여기까지, 우와, 까루, 죽여버려, 패디님, 죽여, 119 불러주세요, 거기, 119죠?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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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다니는 힘이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엔딩. 엔딩이 뭐야? 엔딩 여기서 끝내, 끝내. 침 나와. 야, XX야. 야. 죽여버려. 아, 진짜. 아, 내 엉덩이. 쟤 죽여버릴 거야. 쟤는 죽일 거야, 내가. 안녕하세요, 강가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채널 주인 침 으뜸이 침을 흘리면서 도망가서 제가 어떻게 엔딩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 죽네. 저거 보세요, 예. 저거 보세요. 나 죽어.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지금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지금. 멘탈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